GENERAL CHAMPION Future Perfect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나요? Future Perfect은 스카고 드릴 장르의 힙합 곡이고요 파워풀하고 인상적인 퍼포먼스 곡이 있는데 힙하고 되게 저희가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안무라서 되게 너무 좋습니다. 이번 타이틀을 위해서 제가 운동을 좀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춤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핵미 더 다들 좋아진 것 같다고 해주셔가지고 보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자동인가 보다. 이거 인선도 할 수 있어야지.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너무너무 그냥 어깨이 것 같아. 동목으로 찍을까? 약간 비행기 활주로 같은 곳으로 찍고 있는데 엄청 장소가 넓은 만큼 저희의 안무가 집중될 수 있는 웅장한 분 촬영했는데 카메라 워킹도 너무 좋고 저희 근무도 잘 맞고 해서 좋은 장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. 하나 둘 셋! 우리가 빼고 진짜! 어? 오케이! 하나 둘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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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이제 오늘의 마지막 촬영인데요. 저희 오늘 안무 코레어 버전 영상도 찍고 이제 마지막 군무신 찍는 겁니다. 잘 찍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벌레가 너무 많아서 오! 조금 찍을 때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번 열심히 표정이랑 연습한 만큼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야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지금 어디야 안 돼 안 돼 안 돼 aterial 한 방금 한 방금 한 방금 한 방금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퓨처 퍼펙트 뮤직 비디오 첫 번째 날을 끝났습니다. 오늘, 저희가 좀 군무 씨 위주로 잘 찍었어요 네 오늘 군무도 너무 다 연습한 대로 멋있게 나온 것 같고 앞으로는 조금 다른 드라마 씬이나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한 번 열심히 한 번 멋있어. 렛츠고! 이쪽이 파란색, 그리고 이쪽이... 모르겠어요, 약간 브라우니인가 골든가? 진짜 티가 안 났나? 인상이 새서 그렇습니다. 신발 벗겨줄래요, 샤윤 씨? 이번 시즌은 이제 제이원 파트부터 희승현 파트까지 원테이브로 쭉 넘어가는 그런 시인들 약간 이 사람한테 계속 취재하는, 협박하는 약간 형사들이 영어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이거 했어 안 했어? 그런 느낌으로 하는. 욕각의 열 Trust 너무 조환만 막 제대로 했다! 와 제대로 했다! Q. 함께 외쳐 너와 나 너와 나는 우리가 된 거야 다들 손으로 들어 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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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댄서분들이랑 되게 재밌게 신나게 노는 시내 찍었는데 와... 분명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와 재밌었습니다 둘째 날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면 마지막 날 네 가볼까요? 하나 둘 셋 이제 마지막 날이고요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뷰티컷 만드는 그날 우리 잘생긴 우리 엔하이픈의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씬을 찍는 날입니다 공룡 그릴라 했는데 망했어 고구멍까지 고구멍까지 오 아무리 잘 다 모아 가야지 너무 어려워 고구멍까지 여기다 거기다 손이 이렇게 손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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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지 잘해니까 고구멍까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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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. 너무 오르는 거 했나? 석. 석. 아 그러니까 너무 오르는 거. 잠깐만 다시 한번. 세일 때. 송장. 장인. 여러분 합시다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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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맞아요. 중요한. 중요한 곡. 중요한 곡. 나. 나. 빨간색으로 불신 안 되는 거 알죠? 네. 예를 들면 2년 전까지는 학생이었어요. 3년 전까지는 고등학생. 원래는 이렇게 입으면 큰일 나요. 교복은 똑바로 단정 입으세요. 맥타이 이렇게 메고. 교복은.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건 혼났어요. 불량고양입니다. 불구. 불구. 최면. 최면술. 오. 오.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?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? 이렇게 이렇게. 딱 안정적이었다. 근데 느낌 좋지? 고양이가 뒷목 잡기는 떠줄게요. 한 번에. 원래 자리를 찾은 느낌. 아. 아 졸려. 아. 초크스 같아. 네. 잠깐 맥치로. 3번째 뮤비 앨범 퓨처 퍼펙트 뮤비를 끝냈습니다 와 진짜 정말 너무 손지럽고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게 했고 이번에 저 군무 진짜 꼭 능력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찍게 됐고 되게 멋있는 뮤비 앨범을 되게 잘 찍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이번 뮤비의 중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회 간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설계관에 연결된 뮤직비디오 컷까지 다 땄는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멋있는 장면들도 많고 국무신도 많고 이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주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번 뮤비에서는 팝을 되게 많이 맞춰서 노래도 열심히 녹음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한글자막 by 한효정